음악 영진전문대학교가 취업률 81.3%를 달성하며 다시 한번 취업명문대학의 위상을 입증했습니다. 영진전문대학교는 2천 명 이상 졸업자를 배출한 대형전문대 가운데 유일한 80%대 취업률을 달성했습니다. 영진은 4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를 차지했고 4년 평균 취업률 또한 80.6%로 경이한 성적을 냈습니다. 해외 취업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해외 취업은 국내 전문대 최초로 백면성을 도파한 154명이나 됐습니다. 전국 유일 공군 부사관 학군단 운영과 육해군 협약으로 군에서 요구되는 맞춤형 교육에 힘입어 2019년에 육해공군 부사관 선발에 134명이 합격했습니다. 최재형 총장은 기업 눈높이에 맞춘 주문식 교육을 받은 우리 학생들을 국내외 기업에서 잘 받아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융합과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인 만큼 대학 모든 구성원이 성심을 다해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한일보TV 최도연이었습니다.